안녕하세요 미소사이클링 미소입니다 오늘은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나온 로발 랩피드 팁 에디션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ASMR 컨셉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코리아 엄청 큽니다 잠깐만 웰컴 투 더 님 편지가 써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물통과 타이어가 들어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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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뉴얼 매뉴얼 포크가 있어 포크가.. 포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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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크뢰 아 안 들어가네요 포크샷 양리 포크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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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할때 쓰는 스페셜 키트입니다. 조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